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모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증효과가 시간차를 두고 오늘 적용이 되고 있죠. 금강원의 공매도 HLB 아주 큰 호재를 두 개나 발표를 했는데 호재가 나올 때마다 엄청난 공매도로 주가가 상당히 왜곡된 위치까지 내려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강원이 공매조사 검토하겠다 착수하겠다 이런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무증효과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들의 매수 심리를 아주 강력하게 자극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셔스 퀴즈 형태로 지금 JP시는 한국에서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추세가 반전되기에 충분한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 실적이 나왔죠. 아주 좋은 실적을 냈지만 할인 판매를 많이 하면서 시간에서 4%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아주 낮게 형성을 하고 이제 전기차 마무리가 되려나 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2차전지 관련 주들 아주 거의 뭐 광기로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밀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된다 뭐 이런 분위기로 좀 저가 매수가 또 들어와 버리죠. 또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전에는 약세를 좀 보였죠. 그리고 약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가 아주 정말로 오랜만에 아주 강한 지금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어제부터 크게 올라서고 있고 HLB가 지금 7% 올라서고 있는데 장중에 13.8% 올라섰죠. 추세가 올라가는 게 시가가 높이고 내려치는 게 아니고 시가가 낮은 상태에서 밀고 올라가는 형태로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2시간 정도 아주 강하게 계속해서 추세를 위로 잡아갔죠. 정말 강력하게 잡아갔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거래도 많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11시부터 해서 쭉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추세가 아주 강하게 전환이 되고 있다. 어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공매도 타겟 그리고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무상증자 소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올라섰다가 또 내려치고 쌍바닥을 완성해 주고 그다음에 쭉쭉 추세가 높게 해서 누르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추세가 계속 위로 가죠. 지금 이 분위기가 크게 하락을 한 상태인데 지금 HLB를 둘러싼 환경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관함 신청했고 FDS 착수를 진행을 한 상태고 이런 지금 좋은 환경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공매도들의 엄청난 공격에 무증이라는 무기를 꺼내드렸죠.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공매 쇼커버링 형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습니다. 오전에 JP, 신한, 한국 전부 다 들어왔죠. 지금 한국은 조금 소강 상태고 신한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JP도 계속 매수를 했죠. 삼성에서 매도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고점에서 삼성이 좀 털어내는 이런 분위기로 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조금 다르죠.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바닥을, 쌍바닥을 어제 잡아줬죠. 쌍바닥을 잡아주고 3일째 밀어내렸고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쭉 밀어내리고 그리고 돌아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윗고리를 좀 많이 달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세로 본다면 이제 좀 돌아서는 추세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HV 제약도 같이 똑같은 방향이고 HV가 지금은 대장입니다. HV가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2차전지가 시작할 때 좀 약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테슬라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외인 기관들 코스닥을 아주 많이 팔고 있는데 1,400억에 500억을 팔고 있죠. 이렇게 팔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매도하는 게 2차전지나 어제 크게 랠리 펼쳤던 이쪽으로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부분은 지금 쇼커버링이 좀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외국인들 기관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HV도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셀티넘 그룹은 계속 좀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3%나 올라서고 있죠. 외인 계속 들어오고 기관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한번 올라서려는 그런 자리를 좀 잡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낙폭이 아주 크게 일어난 제약바이오 쪽 이제 내릴만큼 내렸고 내려서 먹는 거는 공매쳐서 먹는 거는 이제 마감하고 올려서 좀 먹고 다시 이제 공매쳐서 먹고 이런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커진 그런 시장의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HV의 이 모양을 보면은 윗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HV는 항상 이렇게 올라가면 윗구리가 좀 많이 달리죠. 윗구리가 윗구리가 많이 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이제 5일선을 넘어섰고 단기평선들 중기평선들 단기평선들 다 모아서 강하게 거래시로서 뚫어내고 있죠. 뚫어내고 있는데 위에 이제 장기평선 중기평선은 돌파를 했다가 윗구리가 달리고 있지만 추세가 추세가 이제 방향을 좀 돌려내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HLB가 올라서는 추세를 만들게 되면 나머지 HLB 그룹들은 지금은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HLB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다. HLB 주포는 공매입니다. 공매. 오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공매 창구인 JP신한한국이 3면 올라가고 8면 내려간다. 무증 소식이 나오니까 아주 강력하게 쇼커버가 또 들어오면서 올라서고 있죠. 그리고 이제 쇼커버하고 전혀 관계없는 제약도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JP신한한한국이 거의 컨트롤을 하고 그러니까 HLB의 세력은 주포는 공매도들이다. 이런게 명확하게 보이는 하루 또 오늘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지금 바이오만 한다. 이런 부분 가지고 공매 쇼커버닝으로 올려친 걸 보면 HLB 세력은 정말로 힘이 좋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주체는 공매 세력입니다. 공매 세력. 그런데 공매 세력들이 주포다. 라는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지금 HLB가 그래서 어느정도 하락을 하면 안 내려가죠. 딱 잡아주죠. 그리고 내려서 먹고 나면 올려서 먹는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 리버세라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력한 호재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주가를 좀 흔들어대면서 올려서 먹는 그런 작업이 충분히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타게 되면 나머지 정목들도 같은 움직임이 나올 거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올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는 베이스모 관련 소식과 키르카티 관련 소식들 그리고 지분 투자를 받았다 이런 소식도 나왔죠.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도 뭉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이제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HF의 세력은 정말로 힘이 좋은 세력입니다. 공매 세력이 HF의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얘들이 공매들이 안치고 사게 되면 올라가겠죠. 또 다른 공매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보면 HF는 쉽게 죽을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다. 라는 게 오늘 또 한 번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추세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죠. 올리고 윗구를 많이 달았지만 무증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공매도들 또 조사 착수한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공매 셔커버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세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방향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